자 2020년도 9월 22일 아침 10시 22분 입니다 자 오전시황 코스피 코스닥 오전시황 세번째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지금 종합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절대 지금 시간 이후로 재발력이 오고 있다 자 10시 10분에 아 제가 아 방송하고 난 다음에 재발력이 왔어요 강하게 종합주가 반등권이 와서 재발력이 왔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358 9시 지금 50분 입니다 50분 이후 밀리면 안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 가까이 주가가 반등권이 왔어요 반등권이 왔는데 제가 눈치껏 벌어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구요 아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25분 가량 아주 강하게 상승 추세로 타다가 지금 주가가 지금 도시 지금 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자 빠지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빠질 것 같으니까 차트를 보시면 이때까지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락장에 대한 압력이 절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방향을 다시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시황분석을 후원자들한테는 제가 매도로 대응할 것인가 매수로 대응 들어갈 것인가 아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후원자들한테는 디테일한 매수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 자 지금 시황을 보시면서 매도로 대응한 사람은 지금 수익권이 지금 점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가가 아까 2358이 절대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9시 30 9시 50분 이후 절대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 가까이 반등권이 왔다가 특정 구간을 절대 못 넘어가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리 예측을 다 드렸어요 아직 하락 압박에 대한 압력이 죽지 않았다 하락장에다가 지금 계속 포지션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358이 깨지면 오늘 하방압력이 40대까지 2340대까지 주가가 빠진다 미리 이미 1시간 2시간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353포인트 인데요 2353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방압력은 누적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하락장에 대한 이 압력이 지금 당장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시간 이후로 또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잠시 올 수는 있다라고 해도 현재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고요 대응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제가 시황 분석 드리는 이야기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앞서 두차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은 하방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요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올라오면 또 때려 맞고 밀린다 이거는 지금 나스닥이니까 여러분들 나스닥을 참조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하나대투가 해외선물하고 국내선물하고 그 다음에 해외선물하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창하고 이중으로 접속하는 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오늘은 해외선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해외선물장을 지금 켜놓고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외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의 흐름을 제가 이중으로 양쪽으로 포지션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시황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100% 승률을 지금까지도 계속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이후로 아직 하락 추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전저점이 지금 현재 2352포인트입니다 2352포인트 여기가 깨지면 이제 또 한 번 하방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2352포인트가 빠지면 10포인트 정도가 더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343포인트 44포인트까지는 하방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열려져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이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돼 주면 아직까지도 하방압력이 더 10포인트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5장의 주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지금 주간장이 계속 하방압력이 강한 구간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352포인트가 깨져야 돼요 깨지면 이 매도 포지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우리가 전투를 할 때에 상대방의 패를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애들은 2352포인트를 무조건 깨야 됩니다 깨야 자기네들이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시황 분석을 드리면 2352포인트를 지금서부터 깨는지 확인하시고 깨지면 10포인트 정도는 더 추가 하락이 온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